한국은 이제 과거로 논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부르며 대일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궁극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거나 반성, 서재를 요구하지 않고 미래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의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날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3.1절과 광목절마다 대체로 비슷한 기념사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연설 뒤 한일관계가 서먹해지고 과거사 문제도 더 꼬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일감적을 자극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선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 시장경제체제인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일본 때리기에 동조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반일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유화적인 정치인에게는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이 가해지곤 했습니다. 해방 후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한국도 선진국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20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이나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도 네이버가 만든 것입니다. K-웹툰은 일본 망가의 아성을 무너뜨렸고, BTS와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는 일본의 문화산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적개심을 터뜨려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정적 반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극에 달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헤집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죽창과 노재팬 같은 반일 선동을 부추겼습니다. 해방 직후 신생국에서 있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가해 역사는 결코 잊어서도 덮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돼 관성적으로 일본을 때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전략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로 논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